ㅋㅋ ㅋㅋ 그냥 할 일 없는 사람들에.. 너무 티어가 떨어진 걸 보니 확실히 유틸 폭이 올라오긴 했네. 아 뭐 티가 떨어졌어? 엄무는 울고 있네. 싸인이 오옹 이즈? 왜 이 셋 중 이 하나가 서폿으로 올 거 같냐? 뭐 핏 서폿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우리 애들 중에 올 거 같아. 어? 어? 오랜만에.. 고르키 간다. 나 탕이 한 번 걷긴 했어. 아니, 고르키도 원래 군드라 옛날에 가는 빌드 있었는데 맞아. 어? 한 번 가봐야겠다. 지금 군드라가 사기라 오, 이즈탈이기네. 와, 완전 좋은 점인데 저거. 아, 다 로아 켜놓고 있는 거 봐. 와, 테두리 왜 이렇게 무서워. 나 왜 이렇게 조그맣냐? 아, 이거 자랭티어들 텐데 아마. 나 다이안이 아니네. 난 질번데. 우리 자랭을 많이 하잖아. 고르키 할 거야. 가자. 이제는 어시 없음. 아, 불취네. 희망편 이제 끌고 잡는다. 절망변 싸이온 오이네헤에 칼이 스톤 맞고 멸망. 어느 쪽에 잡아요. 오, 가능성 있는데? 맞지네? 사실 블리츠가 가는 데로 가는 거야. 야, 이미 들켰다. 그러면 안 가는 게 나은데? 그럼 반대쪽만 돌려봐. 그래도고? 그래도고? 여기 당겨만 봐봐 그냥. 당겨봐, 당겨봐. 이거 싸이온 있으면은. 다 빠졌어. 어? 어디까지 가요? 거의 깊게 가면 죽어도 안 갈 거야. 어디까지 가? 아, 뭔 정글 아이템이고 쉬프트 누르면 유희왕보다 기름. 맞아, 이거 진짜 기름. 이문학 됐어. 사람들이 분명 처음 나왔을 때 평가가 파란색이랑 초록색이 좋다는데 왜? 솔랭 보면 다들 빨간색 가더라, 뭐지? 그냥 솔랭은 그.. 그냥 들템이라? 길 가는 애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 이번엔 파란색 되게 좋더라. 그냥 부시 깔면서 계속 이석버프 받은 거 아니야. 근데 아이본을 본 적이 없어. 최근에 아이본을 만났는데 상당히 역겹게 하는 친구가 있었어. 충론상 좋긴 하다. 아, 매났고. 이틀 강파들고 하는 메탈이 있어. 아, 맞아. 와, 옛날에 무슨.. 저처럼 더 티파밍 한다던데 막? 그걸 되돌리게 하면 템 돌아오는 템 효과는 적용되는 거구나. 유튜브에 떠 있길라 봤어. 누드기의 맛이 하던데? 오답게. 오, 싸일 없어요. 오. 당황스러웠어? 아, 기름. 논란이.. 로래도 코탈 생김? 아, 싸일 다시 왔음, 싸일 탈 또 샀음. 야, 오공 두꺼비도 안 먹고 갔어? 어. 그냥 바로.. 싸일 때문에 왔나 봐. 아, 싸일 떼야 그냥 바로 달리는 바? 바텀 라인 톤을 좀 보기는 했는데 덩굴이 이득이 훨씬 커서? 오? 오.. 한 살만 아오 개 아깝네 진짜 오우 c 불 빠짐 허유 유지력 왜 이렇게 좋아 얘네 한 입만 살짝 빠지면서 한 입만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오 깜짝아 유형 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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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생 빨라 맛있고요 원 딜이 갈 걸 생각했으면 받아먹었어야자 이랬으면 가방 없이 하느이브를 이득하십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잘하는 사람만 있으니깐 근데 우리 탑은 이렇게 아 그니까 나나님 다음 시즌 미드 뭐 출전해요? 그니까 지금 이미 코칭 받고 있어 이거 쨍키형 내가 볼 때 벌써 보석함에 넣었네 이거 현재형이랑 이미 구사에 났네 와 장현재를 보석함에 넣었다고? 어 뭐야 이하자 왜 미사일이 안 맞지? 다른 중 근데 이거 그냥 써 그냥 써 그냥 써 아이고 근데 잡긴 할 것 같은데 오케이 잡았으면 됐어 우리 앞가림만 하면 되는 거잖아 쌀 내려감 내려간 줄 알았음 이 친구 심리전을 참 잘하네 다른 궁이네 우리가 올라가는 중 아까는 없어서 생각나 나 가는 중 나 가는 중 나도 내려가는 중 풀 없음 풀 없음 나이스 딱히 올라가는 중 아니 내려간다 오우 잘 빠졌다 오우 나 뭐야 왜 이렇게 세 깜짝아 내가 왜 이렇게 세면 뭐야 내가 왜 이렇게 세면 강함에 강함에 놀래버렸어 이거 바텀 깨자 스스로의 강함에 놀랐다 오우 빠지는 게 나을까 와봐 와봐 아니 싸워도 돼 이거 앞비전 박았다 궁궁궁 궁 썼다 풀 빠졌다 탈이 궁 빠진 것 같은데 탈이 궁 빠졌다 궁이 빠지면은 싸워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애들 시야가 너무 안 보이네 아 내한테 발콜이 있었다면 너무 아쉽다 오웨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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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웨이구 저기로 튀어나와 그렇게까지 튀어나갈 줄은 몰랐네 어이구 어이구 잡을만한 디 아니 DC를 맞으면 안 할만한 디 얏 얏 오 잡았다 이즈은 이즈은 오우 어떻게 피해 이걸 아 나 여기 발콜이 있었더라면 장현재 죽은 게 아니 나 치산 사이언 노공 물샨 살았다고 했는데 시나마나? 어? 치고는 있는데? 아 나 아 나 이거 아 나 이거 못 참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 우리 팀이 아무도 안 오네? 어떡해? 참지 못해 아 까비 못 먹었네 어 근데 이거 지금 이거요? 발걸이 있어서? 아니 스탭만 보라니까 드랄라 했지 솔직히 방금은 못 참을만 했다 오케이 플레이 스타일 알았어 나하 님도 아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에? 아니 뭐가 말이 심하다고? 나 탑수밈 나 탑수밈 아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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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사라킬 뭐야왜 어 탈입 됐네 오공 노플 와 나 왜 이렇게 강함 우와 이거 뭐임 아 아야야야야 잡았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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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피가 안 닳아? 여기 조명 먹으러 끌고 있긴 했는데 오공이랑 싸일 누구? 우리 싸일이 안팔려있어 싸일이 잡긴 할 아우 저게 안되네 다 잡을만 어이구 어딨 어딨 어딨음? 시체주심 시체주심 너 괜찮아? 너 시체한테 야 살려줘 아니 드립을 아니 한 명만 다 잡는데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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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구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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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 싸이온한테 존나 쫓겼어 자 뛰는 중 가는 중 아우 나이스가 아니라 공도완대 얍 나 싸이온 시체한테 존나 차 맞았어 굿 한 명이 안났죠 사이온 그니까 위에도 위에 사정이 있었다 사이온 지체가 세다고 아니 사이온이 너무 강하다 현대만 와줬어 쓸모없어서 그렇지 하하하하하하 그래 쓸모없다니 도구가 그래 쓸모없다니 아니 도구가 너무해 꼬르키는 AP이기 때문에 오우와우와 이거 뭐야 이게 누플이야 뭐야 어디가 사람 없다고 사람 없다고 사람 없다고 생각해 근데 이거 잘 깔리긴 한 것 같은데 빨면서 해야 돼 빨면서 해야 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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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밟아서 아프다 얘 밟아서 아프다 얘 밟아서 아프다 얘 밟아서 아프다 나 미드 가는데 어 뭐야 이거 오공 오공 나도 가는 중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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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셈 바론? 나 이거 태산 가붕이 할게 여기 뒤에서 홀리산 잡을게 주나 나 갈게 나 이거 미드 미드 막을게 미드 막아야 될 것 같다 미드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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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조심 미드 조심 미드에 또 갈 때 미드 미드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텐데 심한? 나쁘지 않다 이거 싸우고는 중 싸우 개피 오 뭐야 아이고 오 나이스 오 좋다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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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와 왜 켰다 우와 와 아 식체에서도 터지는구나 와 씨 꿀밤 맞으니까 그냥 사라지네 꿀밤 맞고 쿠르키가 대가리 터졌는데 그니까 심 시드라도 반토막 났네 죽어서 손해 주셈 다시 가야 응 아무것도 안해도 이기네 선하네 이게 서포시니까 어? 어? 야 너 서포까 너 서포까 원딜 하려고 근데 이거는 미드가 캐리했다 1-0 역시 가렌은 팀원 알파누 하면서 크긴 해야돼 고을 빠지니까 갑자기 훅 커가지고 알아서 패하면 2-0 잘 넣네 생각보다 그래서 사실 가렌 상대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가렌 상대로 로밍 안 가는 거긴 맞다 1-1로 그냥 계속 패야돼 1-1로 계속 패면 망해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